한글자막 by 한효정 치마 밖으로 나오는 버선발 있잖아요.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소매 끝에 나오는 손가락 하나하나가 아름다운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한국 무용이 좋은 이유를 대자면 밤이 새도 끝나지 않을 네버엔딩 스토리. 이렇게 좋아하는 무용을 가정 형편으로 잠시 접어야 했던 때도 있었는데요. 아버지 사업이 이제 부도를 맞게 되면서 하던 것들을 모든 걸 다 중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모님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못하게 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절대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니까요. 오늘의 주인공 한국 무용가 선경씨를 만나봅니다. 오늘은 개인 연습이 있는 날. 늘 그랬던 연습에 앞서 스트레칭부터 꼼꼼하게 들어갑니다. 무용하면서 상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칭을 좀 오랫동안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발목을 특히 더 많이 하는 이유는 한국 무용 하다 보면 발 같은 거를 많이 쓰게 되는데 점프 같은 거 뛸 때 발목 안 풀고 하다 보면 발목 염자라든지 염증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발목을 일단 많이 스트레칭 해주는 편이에요. 한창 유행에 민감할 나이지만 요즘 가요보다는 국악을 즐겨 듣고 새 옷보다는 한복을 예뻐하는 한국 무용가인데요. 이런 선경씨가 무용을 시작하게 된 건 건강 때문. 제가 6살쯤부터 무용을 시작했어요. 6살 때 몸도 안 좋은 것도 있었고 또 저희 고모님이 무용을 또 하시다 보니까 많이 공연도 보게 되고 그러면서 무용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어린 시절 유독 잔병치레가 많았던 그녀. 하지만 무용을 시작하고 건강에도 삶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몸이 되게 약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천식도 있고 또 피부도 안 좋고 그래서 이제 무용을 시작했는데 정말 무용하고 나서 천식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피부도 많이 좋아지고 옛날에는 무용하기 전에는 좀만 뛰어도 바로 응급실 갈 정도였거든요. 약 뿌리고 목에다가 그렇게 지냈는데 무용하면서 되게 건강해졌어요. 그냥 가서 친구들하고 무용하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단순하게 무용학원 친구들이 너무 좋았고 가서 뛰어서 놀고 돌고 막 콩쿠르 나갔고 이런 게 너무 좋아서 재밌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용학원 차 오는 시간만 기다리고 집 밖에 막 미리 나가서 혼자 막 밖에서 뛰고 있고 돌고 있고 무용학원에서 배운 거 그대로 밖에서 해본다고 다양한 장르 중에서도 특히 한국 무용에 빠져들기는 계기가 바로 이 부채춤. 한국 무용가였던 고모의 부채춤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는데요. 첫사랑처럼 다가온 부채춤은 늘 출 때마다 설레고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처음 배운 게 이제 부채춤이에요. 저는 그때 중3 콩쿠르를 나가기 위해서 중2 때 이제 겨울방학부터 부채춤을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부채춤을 하게 됐는데 부채춤이 사실 되게 어려운 춤인데 처음에 하려니까 부채 피는 것도 너무 어렵고 또 부채를 들고 도는 거랑 부채 없이 도는 거랑은 천지차례예요. 그러니까 저항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세기가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많이 혼나고 많이 울고 아 무용의 길은 힘드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부채춤으로 시작하고 그렇게 무용의 재미를 점점 드린 거예요. 저 스스로 그래서 밤에 이제 무용학원 갔다 와서도 너무 재밌으니까 달빛에 비치는 그림자 보면서 연습을 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도 사실 이렇게 집 사정이 별로 안 좋아서 이렇게 큰 집에 살지 못해가지고 집에서 연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연습하고 싶으니까 막 밖에 나오는 거예요. 밤에 달빛에 비치는 제 모습을 보면서 팔 라인은 이렇게 쓰면 더 예쁘겠다 뭐 다리는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연습을 하곤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뛰는 것도 더 많이 뛰어야지 이런 거 연습하고 그 다음날 또 학원 가서 연습하고 그 연습하는 시간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 게 잘 모르겠어요. 제 발회자는 날씨와 함께 이 영상이 어디서 한국 무용은 다른 무용보다 조금 더 깊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한국 무용은 또 한국 정서 한을 담고 있고 또 그 한을 토대로 호흡을 가지고 있잖아요. 한국 무용만의 호흡. 발레나 현대무용도 호흡이 있지만 한국 무용만의 그 호흡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춤을 출 때 생각 없이 추는 게 아니라 그 호흡을 담아서 손짓, 발짓을 담아 올릴 때 그 느낌이 너무 좋고 또 한국 사람으로서 그 느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 사람이니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한국 무용의 호감이 같고 또 한국 무용 표현이 너무 좋고 또 음악도 너무 좋고 그런 모든 부분들이 저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오후. 학교에서 문화예술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성경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역시나 학생들에게도 스트레칭은 필수. 손 잡고 원 크게 만들어주세요. 역시나 학생들에게도 스트레칭은 필수. 오른쪽으로 우리 내장단 띄워볼게요. 준비 시작. 한국 무용이라는 게 아이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국 무용을 좀 재밌게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라는 궁금증을 좀 가지고 좀 재밌게 창작을 해봤어요. 강강술래가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 동그랗게 서서 그 음악에 맞춰서 그냥 10분, 20분 추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그래도 수업 시간 내내 좀 재밌게 수업에 참여도 하고 아이들이 받은 스트레스도 좀 풀면서 한국의 정서도 배워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렇게 만들어 봤는데 아이들이 또 생각보다 재밌어 하더라고요. 자, 리더부터 풀릴게요. 자, 남자들도 다 같이 풀릴 거야. 리더가 먼저 돌아. 돌아서. 그 다음에 들어가세요. 여기로 들어오네요. 하나 다 들어가야 돼요? 그치요? 요렇게 들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들어가. 그렇지. 수업을 시작한 지는 3개월밖에 안 됐지만 한국 무용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알리고 싶은 욕심이 커지는데요. 손치기나 발치기 같은 경우는 좀 아이들이 기존에 해봤던 동작들을 섞어서 만들어 봤어요. 제가 뭐 짝이랑 둘이서 하는 거 또는 여자 팀, 남자 팀 나눠서 팀 대항전으로도 해보고 하니까 아이들이 좀 경쟁 심리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것도 붙어서 또 재밌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재밌는 수업을 고민하는 선경 씨 덕분에 학생들도 한국 무용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평소에 못 배우는 거 배우니까 재밌고 좋아요. 한국 무용은 약간 딱딱딱 약간 좀 과하고 약간 좀 뭔가 힘 있는 그런 느낌이라면 약간 좀 한국 무용은 좀 더 정교하고 약간 좀 부드러운 느낌? 확실히 틀린 것 같아요. 여학생들 뿐만 아니라 남학생들도 관심이 많은 수업. 학교에서 이제 한국 무용을 가르치고 가르치시고 배우기도 하니까 그런 거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수업만큼은 나보다 학생들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선경 씨. 사실 전문 강사라고 해서 진짜 전문적인 요소를 아이들한테 가르치게 되면 아이들은 되게 어려워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재미의 요소를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예술성에 더 가깝잖아요. 예술적인 면에 더 치중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를 너무 치중해버리면 아이들은 예술은 어렵다. 예술은 접근하기 힘들다라고 인식이 박혀버리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앞으로도 접근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예술강사는 아이들이 무용 수업은 재밌다 이것만을 추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무용 수업은 재밌는 수업이었다라는 기억에 남게끔 이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찾은 이곳. 오늘도 개인 연습이 있는 걸까요? 다름 아닌 중요한 공연을 앞두고 있는 선경 씨. 며칠 후에 흐르다 류라는 주제로 개인 공연을 올리게 되는데요. 이날은 최종 리허설이 있는 날. 함께 무대에 오를 무용수들과 마지막 점검에 나섭니다. 제가 흐르다 류를 하게 된 이유는 저희는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흘러가는 역사의 한 부분으로써 오늘 이 공연을 만들겠다라는 의미도 있었고요. 또 사람들은 흘러가는 강처럼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을 기억하면서 살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 그 부분을 잊지 말고 살자. 이제 그걸 좀 담아보면서 흐르다 류를 해봤어요. 시작! 잠시자! 셋! 둘! 셋! 셋! 둘! 나 지금 정답하다. 조금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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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많은 친구들끼리 같이 모여서 무용 활동을 한번 해보자. 원제 워낙 무용이 귀하다 보니까 같이 해보자 해서 이제 무용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섬경선생님이 섭외를 하셔서 같이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인내심이 되게 많고 참을성이 많아서 항상 힘든 연습에도 말 없이 꾹꾹이 땀방울 막 흘려가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공연 전 마지막 연습! 어쩌죠? 갑자기 음악이 끊겼는데요. 다 같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연습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5시간을 정말 이어서 갈 때 저희가 호흡이 맞춰졌던 것 같아요. 부채 하나 피는데도 순간 호흡인 거잖아요. 순간적으로 호흡이 맞아야 그게 동시에 펴지고 동시에 돌아가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서로가 배려 없이는 안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나는 이때 피고 싶은데 친구들이 그때 안 피니까 더 기다렸다가 같이 피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연습을 통해서 맞춰진 거죠. 아까도 음악이 갑자기 안 나왔는데도 갑자기 입으로 하면서 맞춰가는 거. 같이 맞춰본 연습 기간만 무려 5주. 춘천에서 원주에서 각자 바쁜 삶을 살고 있지만 성경 씨를 위해서 무대를 위해서 아낌없이 시간과 노력을 내준 친구와 후배들입니다. 이렇게까지 도와줄 줄 몰랐는데 정말 다들 바쁜 시간 내면서 피곤한데 시간 내주고 공연 연습도 같이 해주고 또 연습뿐만 아니라 힘든 부분들에서 항상 응원해주고 힘이 많이 돼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 수 있는 시간에도 재미있게 또 웃겨주고 또 힘이 되는 말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래서 여기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이도 어린데 이렇게 큰 극장에서 한다는 게 사실은 부담도 되고 지금도 부담은 되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다 지금 같이 연습도 해주고 응원을 해줬던 친구들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엔 또 다른 무용을 준비하는데요. 진도 북춤이라고요. 장단을 치면서 춤을 춰요. 북이 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허리끈을 단단하게 고정해주고 진도 북춤을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흐트러지면 금방 티가 나기 때문에 서로의 호흡이 그만큼 중요한데요. 코앞으로 다가온 성경 씨의 개인 공연을 위해서 연습도 실전처럼 다들 진지하죠. 서울에서도 나름 열심히 하고 성실한 친구예요. 그런데 또 그렇게 힘들게 한 만큼 처음에는 좀 힘들죠. 서울에서는 워낙 단체들도 많고 무용 예술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연락만 주고 지내다가 원주 고향 내려와서 같이 무용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자랑스러워요. 열심히 하고 항상. 연습이 쉽게 끝나진 않는데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가 봅니다. 아무래도 그때그때 만나다 보니까 조금씩 안 맞는 부분은 그때그때 맞추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 시간이 없고 이러면 힘든 작업이라 하려고 노력 중이긴 합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전통 무용과 함께 성경 씨가 만든 창작 무용도 선보일 예정인데요. 의상도 이렇게 직접 준비했습니다. 수림이랑 기쁨이도 이거 없잖아. 이거 없잖아. 제가 마지막 순서에 치마라고 해서 창작을 하나 했어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위안부 할머니들이 겪으셨던 그 아픔과 슬픔 그리고 수치스러웠던 그 기억들을 한번 몸으로 표현을 해보면서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런 창작을 하게 됐어요. 이 전부터 이제 하고 싶었던 작품이었기 때문에 한 2년 전부터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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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을 해왔던 작품이에요. 근데 이번 계기로 통해서 좀 크게 그 작품을 재안무하고 재창작하면서 다시 크게 만들어졌거든요. 이 치마라는 작품 속에 제가 이제 담고 싶었던 것은 그분들이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들 그리고 그곳에서 겪었던 그 수치스러웠던 기억들 그리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환영받지 못했던 그분들의 심장들 평생을 그 아픔 속에서 살아야만 했던 그 기억들 누구도 그 아픔을 위로해주지 않는다는 그 슬픔들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한번 몸으로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갔던 그 길 어쩔 수 없이 끌려갔던 그 길 어쩔 수 없이 슬픔 가운데 살아야만 했던 그 감정들을 그 길이라는 거 안에 다 표현을 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너무나도 창피한 역사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역사를 저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다음 세대에서는 더 기억을 못할 거고 그 다음 세대에서는 완전히 잊혀질 것 같더라고요. 역사 책에서도 점점 없어진다는 얘기를 듣다 보니 너무 슬프고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한국 무용가로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잊혀져야 될 부분이 아닌데 숨겨야 될 부분이 아닌데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얘기를 춤으로 표현하기에 너무 어린 무용수지만 표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새 연습도 막 빠지 손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집중하면서 안무를 익히고 또 익히는데요. 다시 한 번 놓친 부분은 없는지 성경 씨도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어느새 모든 연습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왠지 다들 발길이 쉽게 떨어지질 않는 모양인데요. 해야되는데 많이 못해서 지금 불안하긴 하네요. 그냥 별 탈 없이 별 사고 없이 잘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좋고 또 거기에 공연도 좋게 좋은 얘기 많이 듣고 잘 끝나면 좋고요. 아니야. 야. 불안하네. 내가 미안하다. 공연때 못하네. 리허설 3번 하고 본 공연때 언니 저 못해. 이래. 구기랑 같이 실려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반 없어질 수도 있고. 아까 같이 4번 하는 거. 운전석만 남겨놓을게. 운동복 불안해서 못 가게 돼. 당일날 아침에 와서 몸 풀고 몸 먼저 하고 맞춰서 이번 연습이 어떻게 보면 공연을 잘 끝내느냐 안 끝내느냐에 달린 연습이기도 했지만 정해진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개인의 삶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할애를 많이 못해서 좀 아쉽기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마음 편하게 또 기대도 해볼 만한 공연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또 서로 프로니까 믿어주고 또 잘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 그냥 믿고서 공연 연습을 끝낸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무슨 일인지 유치원 친구들이 한껏 들떠 있습니다. 예쁜 발레 쇼주까지 챙겨주셨네요. 성경 씨 맞죠. 오늘은 발레복을 입고 나타난 성경 씨. 이곳에서 한국 무용이 아닌 유아 발레를 가르치는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 무용을 전공해도 발레 현대무용 이거를 다 배워요. 그래서 부전공도 이제 대학 가서도 계속하고 그러니까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유아 발레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한테 좀 좋은 교육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격증을 받기 시작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강사 생활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조금 더 좋은 교육 자료가 필요하고 또 좋은 교육을 위한 방법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배워보자고 해서 이제 자격증판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재능도 많고 참 열심히 살고 있는 친구죠.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지만 꿈을 위한 밑거름이라고 생각하는 그녀. 다양한 대상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유아부터 시작을 해서 뭐 중학생들 그리고 또 성인까지 이제 막 가르치고 있으니까 사실 여러 대상을 가르쳐본다는 건 큰 경험이잖아요. 교육이고 그래서 저한테는 뜻깊은 지금 시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배우는 마음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뭐 제가 좋은 교육자라고 장담은 못하지만 좋은 교육자가 되기 위한 한 방법이고 단계인 것 같아요. 몸도 마음도 쑥쑥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서 성경씨도 함께 배웁니다. 저희가 시작했을 때 발 사이즈랑 또 지금 3개월이 지난 지금의 발 사이즈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새 아이들이 자란 거예요. 키도 크고 발도 크고 또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도 컸어요. 성경씨도 딱 이맘때 무용을 처음 시작했죠. 그때 당시에 저도 무용학원 가는 게 너무 즐거워가지고 무용학원 차 오기 전까지 계속 밖에서 막 춤추고 그런 적이 많아요. 그래서 더 재밌는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무용학원 가는 게 그렇게 즐거웠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새도 어린 나이에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 근데 이제 저 아이들을 보면 또 아 이 무용이라는 게 어렵고 또 지겹고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뭔가 범접할 수 없는 곳? 이게 아니라 뭔가 그냥 자기들이 즐겁게 뛰고 놀고 옆에 친구들하고 손잡고 하고 이런 것만으로도 재밌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생각했을 때는 무용이라는 게 어렵다. 뭔가 다가갈 수 없는 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공연도 그래서 못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오히려 아이들은 더 순수하게 뭔가 내 몸을 표현하고 내 몸을 가지고 이제 누군가랑 똑같이 모방을 해보면서 재미를 느끼고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순수하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무용을 수업이 끝나고 혼자만의 연습시간 틈틈이 이런 시간을 갖는데요. 아이들의 순수한 열정에 성경 씨 자신도 항상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모처럼 집에서 쉬는 날 부모님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저는 이제 사실 김치찌개를 잘 끓이는데 오늘 또 특별히 부모님 이렇게 요리해 드리고 싶어서 특별한 요리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게 됐어요. 오늘 선물할 요리는 밀푀유나베. 평소 요리하는 걸 좋아하지만 이 요리는 처음 도전해보는 거라 살짝 긴장도 됩니다. 지금은 부모님과 함께 살지만 집밥이 늘 그리웠던 때가 있었는데요. 한 번은 전 아직도 기억나는데 제가 대학원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혼자 지내던 것도 힘들고 또 엄마 밥도 그리고 그랬던 때가 있었는데 집에 늦게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그때 김치찌개를 끓여주셨는데 그걸 먹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목매이던 밥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엔 성경씨가 감동을 드릴 차례. 어떻게 만들어요? 먼저 여기에 배추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깻잎을 넣습니다. 여기에 샤브샤브용 고기를 얹어서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층층이 쌓아주시면 돼요. 겹겹이 쌓인 재료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예쁘게 3등분하는 것이 포인트. 엄마 생일이라고 냄비에 담으니까 모양이 그럴듯하죠. 역시 모든 요리의 마무리는 기승전 엄마의 손맛. 진짜 오 이거 뭐 처음 보는 포스인데? 그러지. 잘 나왔어. 그러다가 또 요리 좀 체리자고 그건 아닌 것 같아. 자 이제 육수를 부어서 끓여내기만 하면 오늘의 요리 완성. 일단 비주얼만 봐도 기대되는데요. 생각했던 만큼 잘 나온 것 같아요? 생각한 것보다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일이 바쁘다 보니 부모님과의 식사 자리도 오랜만. 요 근래에는 같이 이제 식사 시간도 많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되게 오랜만에 이제 같이 식사하는 것 같아요. 공연 때 맨날 이제 밤 10시, 11시에 오고 주말에도 연습했으니까 주말에도 11시, 12시, 1시 막 이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이제 식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드디어 성경 씨의 정성이 한상 가득 차려줬습니다. 와 이거 성경 씨 이름 뭐야? 밀푀유라고 해서 밀푀유나베거든요. 이거는 이제 배추랑 깻잎이랑 고기를 층층이 쌓아가지고 만든 거예요. 샤부샤부처럼 먹으면 돼요. 눈물 흘려도 되나? 고마워. 보기에도 아주 엄숙스럽게 생겼다. 와 맛있다. 대상에서 못 본 맛인데? 고마워. 고마워. 부모에겐 이런 게 바로 행복이고 효도 아닐까요? 딸바보 아빠 눈에서도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성경 씨, 부모님의 입맛을 사로잡은 비결 뭐예요? 역시 깻잎인 것 같아요. 제가 깻잎을 진짜 좋아하는데 깻잎을 많이 넣은 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네요.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지신 아빠. 세상에 유익한 사람이 있기를 바라요. 사랑합니다. 신경이 또 좀 먹어라. 마음이 너무하죠. 고맙다. 어려운 과정도 많았는데 그 과정 때마다 잘 이겨줘서 너무 고맙고 지금은 하고 싶은 무용을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한때 무용을 그만둬야 했었던 성경 씨. IMF 오면서 아버지 사업이 이제 부도를 맡게 되면서 하던 것들을 모든 걸 다 중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빠는 이제 학교 다니느라 받았던 미술 과외며 이런 걸 이제 다 끊게 되고 오빠도 그냥 학교 생활하면서 힘들게 살았어요. 급식비도 못 내고 그렇게 살고 저도 친구들 다 학원 다니는데 학원도 못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고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네.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무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거는 제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만두게 되고 한참을 못 했어요. 그렇게 못 하게 되면서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미련이 남았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하기 싫어서 안 했으면 미련이 없었겠죠. 근데 그러니까 자식으로서 또 하고 싶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힘들어 하는데 그래서 못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도 속이 참 깊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꿈을 잃고 막막한 학창 시절을 보내던 중학교 2학년. 무용은 운명처럼 다시 찾아왔는데요. 그때부턴 더 이상 미룰 수도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거의 이제 학원도 안 다니고 학교 집, 학교 집 이럴 때였어요. 근데 애들하고 버스 타고 집을 왔는데 집에 혼자 있었어요. 그냥 그냥 불현듯 스트레칭을 하게 됐었어요. 그날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했던 동작들을 한번 해보게 됐었어요. 계속 안 했거든요. 그 이후로 무용을 안 하고 있다가 집에서 혼자 스트레칭하다가 한국무용 동작 이거였지? 이러면서 손도 한번 접었다 펴보고 뛰는 것도 해보고 연풍대도 해보고 방에서 혼자 해보고 그랬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다시 꿈을 찾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된 성경 씨. 특히 부모님에겐 고마운 마음을 늘 표현하는 사랑스러운 딸이었습니다. 아무날이라도 이렇게 편지를 잘 써서 줬어요. 뭐 이렇게 어버이날이나 생일때뿐만이 아니라 늘 그냥 힘든 시절이었지만 그때마다 딸의 편지가 많은 힘이 됐습니다. 부모님 지금 돈 문제 때문에 기운이 없으시는데 기운 내세요. 저도 무용과 공부를 잘해서 부모님께서 기분이 좋게 해드릴게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무용도 열심히 할게요. 저는 무용 얘기만 하면 왜 눈물이 글썽거리는지 하고 싶어하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무용이라는 예술의 길이 너무 힘들고 앞으로의 삶이 제가 너무 그냥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좀 어떤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노력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한번 다른 직종으로 생각을 해보면 안되겠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성경이가 그러더라구요. 저는 길거리에서도 걸으면서도 음악소리만 나오면 어깨가 들썩거린다고 그 말을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내가 이제는 아 얘는 안되겠구나 저렇게 무용을 하고 싶어하는 거를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을 그래도 하면서 사람이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 일은 한 번도 제가 하고자 하는데 반대를 하지 않았어요. 무용의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경씨에게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보다 간절했던 초심인데요. 항상 힘들 때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 말을 굉장히 저한테 많이 해요. 저한테 초심은 그랬으니까 남들과 좀 다르잖아요. 그냥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든 하게끔 만든 거잖아요. 제가 억지를 부려서든 제 스스로의 싸움에서 이기든 초심이란 게 저한테는 그랬으니까 성경씨가 다니던 고등학교 반가운 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오늘 저 고등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 좀 뵈려고 왔어요. 제 고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이셨고 또 무용선생님이셨던 선생님하고 저희 부장선생님 뵈러 왔어요. 자주는 아니지만 선생님들께 틈틈이 안부인사는 전했는데요. 이렇게 학교로 찾아온 건 오랜만입니다. 힘든 가정 형편으로 쉽지 않았던 무용의 길 선생님들의 응원 덕분에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지만 성경씨를 아끼는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선생님 학교 되게 많이 변했네요. 그럼 당연히 변해야지. 세월이 흘렀는데 안 변할 수 있겠니? 그렇죠. 많이 좋아진 거지? 네. 엄청 좋아졌어요. 학교가 예뻐지고 네. 아이들도 그래서 정말 학교 다니는 거 요즘엔 행복해하는 거 같아. 노가다닐 때하고 좀 많이 틀렸지? 교정도 많이? 네. 많이 달라졌어요. 애들이 지금 대학교 졸업했는데 애칭하지 말라고 애들 방과후 활동하는 거 괜찮을 만해? 어려워요. 그냥 애들 상대하는 게 진짜 어렵다는 거를 다시 한 번 느끼고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요새 다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어려운 거 같아? 잘 따라오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많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불가능했던 꿈을 가능하게 키워준 학교 성경씨에겐 인연이 깊은 곳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성경씨의 또 다른 시작을 응원해주고 계신데요. 곧 자신만의 작은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 있다네요. 어른들 할 때 내가 가서 배우면 안 되지. 오세요 오세요. 고객님은 필라테스 하실 때 2부에 가서 하시면 되죠. 인금이 많으실 텐데요. 오세요. 그리고 성경이가 또 특별히 또 특별 지도를 해줄 거 특별 지도가 괴롭히는 거지 뭐 고3 동안 다니던 원안 갚는 좋은 기회가 되죠. 에이 그런 성경이는 아닐 거 같은데 성경씨와의 첫 만남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강도학생종합실기대회가 있어요. 그랬는데 중학교 경연대회를 하는 것을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항공무용 분야에서 너무너무 잘하는 학생이 있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아 저 아이는 누굴까 제가 이렇게 찍었죠. 사실 이제 찍고 보니까 원주여자중학교 2학년 유성경 학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중학교 무용 선생님한테 상담도 해보고 또 제가 성경이를 만나러 그 중학교에 갔었죠. 그래서 성경이를 이제 저희 학교 데려오려고 제가 이제 스카웃 하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어머님도 제가 상담을 해보고 성경이도 상담을 해보니까 저희 학교 오겠다고 흔쾌히 또 부모님도 승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를 만난 거는 그때 처음이었고 성경 씨의 재능과 열정을 알아봐 준 선생님들 덕분에 무용에 대한 꿈을 본격적으로 키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부족한 게 정말 많은데도 항상 좋은 가르침으로 또 잘못했을 때는 또 그 길은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저를 잘 인도해 주시고 또 제가 학교 생활에 있어서 그렇게 좋은 성적을 얻거나 그렇게 좋은 성적으로 입상을 해오는 거는 선생님의 이제 그런 가르침 없이는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선생님이시고 귀한 분이시죠 저한테 네 교정에 보면은 저기 신사임당 상이 있습니다 아주 그 전형적인 한국형의 얼굴이랄까 그러면서 다소 것하고 또 대부분 예체능을 하는 친구들이 개성들이 굉장히 강해요 강한데도 불구하고 예체능하는 아이들 중에서 인성이 가장 바른 친구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공부하고 무용을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생활을 하는데 조금 더 어긋남이 없었던 그런 학생 중에 한 사람입니다 힘들 때마다 해낼 수 있다고 용기를 주고 믿어주고 응원을 아끼지 않았던 선생님 성경씨에겐 든든한 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드디어 성경씨의 공연이 열리는 날 공연 전 무대 세팅으로 분주한데요 장삼이라고 해서 승무라는 춤을 출 때 입는 옷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옷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설정을 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갔던 그 길, 다시 돌아와도 아픈 그 길을 따라서 나왔을 때 그 옷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때 그 느낌은 뭐냐면 그분들의 그 수치스러움, 그분들의 그 아팠던 그 기억들을 그 길고 하얀 옷으로 덮어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세심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한편 분장실에선 의상 준비가 한창 다림질까지 손수하는데요 그거 갖고 왔어, 반짝이랑 팔 갖고 왔으니까 반짝이? 종류별로 갖고 왔어요 세 가지, 네 가지 보통 세 벌, 두세 벌은 하는 거고 보통은 두세 벌씩은 입죠 겉치마, 속치마, 저고리, 속바지 같은 길을 걷고 같은 꿈을 꾸고 있는 동료들 그래서 우정도 더 돈독합니다 잘 지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벽까지 같이 연습하고 같이 씻고 같이 연습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축제도 못 즐기고 그 시간에 연습실에서 연습하고 땀 흘리고 같이 그러다 보니까 맞아, 폭죽을 창문에서 들었으니까 공연 소리도 막 가수들 와서 사람들은 소리 지르고 창문에 매달려서 뭐하나요? 그렇죠, 계속 연습이 있고 또 그 중에 공연이 있고 그렇죠, 새로운 것도 하고 솔직히 좋아서 시작을 했고 좋아서 시작을 했으니까 그냥 당연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직접 챙기느라 바쁜데요 원주에서 열리는 두 번째 개인 공연 서울에서 대학원을 마치고 고향으로 내려와서 새로운 꿈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서울에서 원주를 내려온다는 거는 남들에게 보기에는 좀 꿈을 포기하고 내려가는 건 아니냐 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왔나 봐요 그래서 꼭 내려가야 되냐 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내려와서도 금방 올라와라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내려오고 나서 후회가 없는 거예요 물론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있는데 내려와서 오히려 제가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공연의 기회도 너무 많고 공연 응원하러 갔다가 분장실에서 발목 잡힌 무용가 지혜 씨 사실 원주에 무용하는 예술인들이 많지 않아서 그게 좀 안타까웠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원주에 무용하는 젊은 친구들이 여러 명이 생겨서 너무 좋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개인적으로도 활동을 많이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연합해서 하는 더 좋은 작품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돼요 저희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서요 서로 마음을 맞추고 있는 중이에요 준비를 거의 마쳤는데요 이제 무대에 오를 일만 남았습니다 수개월 동안 밤낮 없이 열심히 준비했던 흐르다 류 시작합니다 관객들이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도록 꾸며진 사랑가 무대 위에서는 눈빛도 표정도 전혀 다른 사람이 되죠 일단 제가 공연을 만들면서 이제 같이 해주는 친구들이나 동료들한테 다 그랬어요 공연은 이미 우리가 시작됐다고 우리가 하는 이 과정들이 다 공연의 일부고 지금 한 순간순간이 너무 소중하다고 공연이 잘 끝나고 안 끝나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지금 좋은 인연으로 만나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도 다 공연의 일부고 연습하는 지금 이 순간순간도 다 너무 좋은 시간들이라고 제가 그 친구들에게 빚을 졌죠 다음에 정말 그 친구들이 공연할 때 그 친구들이 해준 것보다 더 많이 도와주고 싶고 그래요 저는 너무 감사하고 성경씨의 창작 공연 치마 우리 우물 알지요 숨결마저 소중한 우리 지난 날의 아픔 우리의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자는 의미로 만든 작품인데요 이날 가장 많은 박수를 받았던 무대입니다 멋지고 예뻐 보였어요 이런 전통과 한국의 미가에 느껴지는 이런 공연이 자주 있어서 많은 분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공연 위안부에 대한 내용을 했을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고 그리고 끝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가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잘 짚어준 것 같아요 굉장히 감정적이었어요 우와 성경씨의 균형 쌍둥이 조카들도 왔네요 일단 공연을 보면서 평상시에 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참 손끝 손끝 발끝 하나하나 잘 전달된 것 같아서 저는 오빠로서 아주 기특하고 잘 봤다고 쓰고 말았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날의 공연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성경씨의 꿈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예상편집에서 계속 쇼핑을 만났습니다 예상편집에서 계속 쇼핑을 만났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